OK 안녕하세요. 무선 모양 아시아프입니다. YK408E V2 버전입니다. 프로입니다. 오 좋습니다. 앞쪽과 뒤쪽과 LED가 쫙 있고요. 타이어도 굉장히 쫀득쫀득하니 아주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 보시면 내동은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볼게요. 휴대전자 자석바디가 이렇게 뚫어지고요. 안쪽에 모터, 그 다음에 센터 기아가 모터 쪽과 앞쪽 같이 연결할 수 있고요. 변속기, 변속기의 힘이 굉장히 좋죠. 아래쪽에 쭉 연결되어 있는 LED, 그 다음에 구성이 오른쪽으로 연동이 됩니다. 서버에 좋고, 자 보세요. 자, 좌우 조향이 빠르고요. 여기 보시면은 여러가지 세팅도 가능합니다. 여기서 간단히 보면 속도, 토크, 그 다음에 앞에 락, 뒤에 락, 앞에 락. 여기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서 락이 들어가고, 락이 빠지고 갑니다. 자, 당겨 볼게요. 천천히. 그렇죠, 이제 내려볼게요. 자, 기아를 2단으로 갑니다. 엄청 잘 가죠. 자, 그리고 왼쪽, 오른쪽도 다 트리키됩니다. 왼쪽도 됐고, 오른쪽도 됐을끔 합니다. 보시면은 오른쪽과 왼쪽 깜빡깜빡 돼서, 오른쪽, 왼쪽 깜빡깜빡 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가운데로 해가지고 연결하셨어요. 자, 한 대로 연결해가지고, 잭을 다 먹게끔 하셨습니다. 왼쪽, 왼쪽 다 먹게끔 되는 제품이에요. 자, 앞쪽, 뒤쪽 다 먹고, LED도 오른쪽 다 먹게끔 됐습니다. 자, 볼까요? 보시면은, 여기 깜빡깜빡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 깜빡깜빡, 깜빡깜빡 이게 다 돼 있습니다. 여기. 일단은, 주행성이 너무너무 좋기 때문에, 자, YK 408 E 프로. 자, 아시랍에서 구매하시고요. 가격도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해외에서 부채 살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랍에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키시까지 완벽하게 받고, 제품도 완벽하게 소화된 제품. 아시랍에서 세팅 후 추가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 상단도 멋집니다. 오케이. 출고.